밤에 공략하냐 생활가도 가냐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이 밤이 되면 여기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이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이 쑥쑥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처치 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거기서부터 갈까요? 원 투 엣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이 되어 부드럽게 찬란히 빛나다라고 찬란히 빛나는 별문빛 되어 그 다음에 소프라노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65반디는 소프라노 특히 소프라노는 여기 다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꼭 신경 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늘빛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가시는 거로 좋습니다. 자 한 마디 한 번 더 갈게요. 지금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네, 한 마디 전이요. 세, 넷. 헌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별빛 되어 찬란히 빛나는 별빛 되어 오직 영등은 햇빛 되어 하늘한 가늘빛 되어 내 명의 여성 그 자리에 상대가 곧 신경 그의 정체줄세 내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별빛 되어 혹시 병든 은혜 빛되어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리운 내 사랑하니 그대가 있는 내 몸의 모습이야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리운 내 사랑하니 그대가 있는 내 몸의 모습이야 날이 늦게 들어갑니다. 긴장 날개짓 그대 향한 마음 바로 노력하셔야 돼요. 가볼게요. 셋, 넷! 긴장 날개짓 그대 향한 마음 긴장 날개짓 그대가 있는 내 몸의 모습이야 우리는 행복했네 나스란 그대 눈빛 뜨거운 녀석으로 사랑했네 가둔길을 돌아서요 그대 있는 그곳에 다시 긴장 채워지고 바람 앞에 서있네 우리 버틴 하늘에 눈물이 안아 새벽까지 나와서 감자거리네 눈이 덮인 하늘에 방이 내리며 눈이 덮인 마을을 하얀 꿈을 꾸네 눈이 덮인 마을을 눈이 덮인 마을을